4인 가족이 일주일에 10만원으로 풍족하게 먹고 사는 노하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음식을 매일 만들어 먹으면 좋지만 점점 물가가 올라 7만원으로는 힘들다. 나는 식재료를 냉동하는 방법으로 한 달에 40만원 정도의 식비를 줄일 수가 있었다. 일단 일주일 생활비 7만원을 체크카드에 넣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달을 5주로 계산한 35만원을 한꺼번에 식비카드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주일 치 금액만 넣어놔야 긴장하며 살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7만원만 쓸 수 있기에 장을 어디에서 볼지부터 메뉴까지 미리 정해놓아야 돈이 모자라지 않는다. 가족의 생일이나 집에 손님이 오는 등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때를 대비해 매달 월급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비상금 체크카드로 빼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 다음 주 식비를 헐지 않을 수 있다. 시작하기에 앞서 냉장고부터 정리하자. 옷장을 정리할 때 옷을 전부 꺼내야 하듯이 냉동실부터 냉장실까지 안 해든 것을 전부 꺼낸다. 이왕 식재료를 다 꺼낸 김에 냉장고를 깨끗하게 닦아주자. 먼저 냉동실이다. 고기나 생선이 있다면 첫 주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냉동실의 재료들도 6개월이 넘으면 상할 수 있으니 오래된 것들은 버려야 한다. 냉동 재료로는 썰어놓은 파를 추천한다. 어묵도 통째로 얼리지 말고 썰어서 소분해 얼려놓으면 김치찌개나 어묵조림, 떡볶이 등에 잘 쓰인다. 고춧가루나 새우젓은 냉동에도 얼지 않는다. 국과 탕, 볶음 종류도 냉동하기에 좋다. 다음은 냉장실이다. 사나운 재료들이 시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채소들을 꺼내보고 시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먼저 반찬으로 만들어 놓는다. 시가나 친정에서 음식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냉큼 받아와야 한다. 멸치볶음도 만들어 놓았다가 먹을 때 김과 함께 주먹밥으로 만들면 영양있는 한 끼 밥이 된다. 김밥도 재료를 다 갖춰 만들지 않아도 된다. 맛살에 머스타드, 마요네즈를 섞어 매운 어묵조림과 함께 김에 싸서 먹으면 간편하면서도 맛있다. 무는 3분의 1은 소고기 묵국에 넣고 3분의 1은 어묵탕용 무로 썰어서 냉동팩에 얼려두고 나머지 3분의 1은 무생채를 내서 달걀 부침과 비벼 먹으면 훌륭하다. 또한 간편한 음식 중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볶음밥 재료도 냉동해보자. 흔히들 채소는 냉동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스팸 볶음밥의 재료는 스팸, 당근, 호박, 양파만 있으면 된다. 4가지를 잘게 썰어 1, 2인분씩 덜어 냉동용 비닐팩에 넣는다. 같은 재료의 스팸을 빼고 새우를 넣으면 새우볶음밥, 간장불고기를 넣으면 불고기볶음밥, 참치를 넣으면 참치볶음밥, 채소와 볶음밥에 달걀만 씌우면 오므라이스가 된다. 집에 있는 채소를 모두 이용해보자. 두부도 물에 넣어 냉동할 수 있다. 생산도 한 마리씩 포장해 보관하고 돈가스도 개별 포장해 얼린다. 마트에 가면 가끔 닭을 두 마리 묶어서 싸게 판매하는 때도 있다. 이럴 때 닭을 사서 통째로 냉동해 두었다가 닭볶음탕이나 삼계탕을 해먹는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1년이 넘도록 일주일의 식비 7만원을 잘 지켜낼 수 있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식비가 줄어든 건 물론이거니와 유리하는 시간도 줄었다. 바쁘게 주방에서 온종일 잊지 않아도 작은 돈으로도 풍성한 한 끼 법상을 차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집밥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일주일을 7만원으로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자궁되면 절약도 되고 새는 돈을 막아서 좋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는 하루에 1만원으로 알뜰하게 풍성한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 마음 놓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외식도 어려우니 삼시세끼 집밥을 차려야 하는 주부들은 항상 밥상 메뉴가 걱정이다. 7만원이 일주일치 식비로 쓰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풍족한 밥상을 차릴 수도 있는 돈이다. 그리고 이 방법의 최고의 노하우는 식재료 냉동이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도 어렵다. 가정경제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식비부터 잡아보자. 당신의 현재 모습은 스스로 선택한 태도다. 조금만 더 젊었다면 하는 그 나이가 지금이다. 50대는 꿈의 두드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다. 아이들도 커서 교육비에서 벗어날 시기이기에 인생을 바꾸기에 좋은 시기다. 나는 내 꿈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해본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두드려보자. 목표는 한 가지로 정해 꾸준일만 하면 된다. 꾸준히 하려면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힘이 크기에 결의 같은 선언들과 시작하면 도움이 된다. 동기부여도 되고 힘도 받으며 오래갈 수 있는 비결이다. 노후준비가 불안하다면 책 읽기와 식비의 절약을 시작해보자. 안 하는 것뿐이지 못하는 건 세상에 없다. 누구나 충분하기 때문이다. 태도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꼭 열정이 넘치고 절실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에 단 한 시간만이라도 독서나 강의 또는 운동에 집중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이 자체가 성공이다. 60대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50대 중반인 나는 더 이상 나이 먹는 것이 두렵지 않다. 서여사는 60대에도 70대에도 멋진 인생을 계속 두드리고 있을 테니까. 성공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다. 나의 하루는 고3 수험생만큼 바쁘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되어 좌절했었고 걱정도 많았다. 50대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독서를 통해 가능했다. 우리 집은 이제 텔레비전을 끄고 독서와 경제식문을 읽는 것이 풍경이다. 친구들과 만나 밥을 먹고 수다를 떠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던 나를 바꿔가는 중이다. 수많은 책을 읽고 인생의 키워드를 찾았고 미래의 일기를 써보며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얻는다. 작심한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열정만으로 본다면 나는 30대이기에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고 있다. 1년 반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과거의 나를 버리고 게으름과 굿바이 했다. 생산자의 삶으로 거듭나려고 준비 중이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후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하는 순간도 참 많았다. 하지만 10년 전 과거로 돌아갔다고 해서 지금만큼의 열정을 갖고 살았을까? 아니다. 지금이기에 가능했고 지금만이 가능하다. 배운 건 무조건 실행하자. 공언하고 실행하자. 그리고 의미하지 말고 시작하자. 가계부 모임을 할 때 멘토가 회원들에게 내준 과제가 있다. 나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의 이유를 적어오라고 했다. 첫 번째, 10년 후를 그려보니 10년 후에도 여전히 나는 아프더라도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으로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 있던 집도 팔았고 오피스텔도 팔았다. 노우는 꿈도 못 꿨다. 두 번째, 노우의 병원 갈 돈이 없어 아픈 걸 참고 숨겨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엄마가 돈 때문에 아픈 병을 숨기다 결국 돌아가셨다. 내 나이가 엄마 나이와 같은 49세가 됐을 때 뭔지 모를 두려운 1년을 보냈다. 세 번째, 자녀들이 결혼할 때 상대부모와 비교해 돈이 없다는 것이 창피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네 번째, 결혼 후에도 쉬지 않고 맞벌이를 했음에도 지금 내가 병에 걸리면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는 집 한 채를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멘토의 부자가 되려는 이유 중 하나를 보는 순간 뒤통수에 망치를 맞은 느낌을 받았다. 내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자식이 돈 없는 부모가 돈 달라고 연락할까 봐 연락을 외면하고 피하고 등 돌리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내 자식이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바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다.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다. 상황이라는 게 닥쳐 밑빠진 덕에 계속 물붙는다면 서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것만은 꼭 방지하고 싶다. 50대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의 우산이다. 남편과 나는 서로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자기 몸은 스스로 알아서 챙기자고 말이다. 나의 습관은 고쳐야 할 게 많다. 먹는 속도가 빠르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는다. 밀가루나 빵을 좋아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다. 자주 누워있다. 운동하지 않는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다. 작업원이 모두 버려야 할 습관이다. 집밥과 운동은 최고의 보약이다. 운동을 하면 자신감도 상승한다. 무릎을 아껴야 한다는 핑계로 늘 걷기만 하고 달리기는 피했다. 막상 달리기를 시작하자 처음에는 500미터도 못 가 숨도 못 쉴 정도였는데 매일 달리다 보니 쉬지 않고 5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었다. 사미숙 저자의 50대의 도전에서 부자되는 법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거 보고 나도 식비를 좀 이렇게 정해서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주로 계산한 35만 원을 한꺼번에 넣지 않고 이제 7만 원씩만 딱 체크카드에 옮겨가지고 정말 딱 뭔가 좀 압박을 느끼도록 어? 2만 원밖에 안 남았네? 이거에서 좀 생각해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 통장 잔고가 많은데 일주일에 7만 원만 써야 해. 이런 생각을 해도 통장 잔고가 막상 많으면 뭔가 막 좋은 할인이 있거나 그럴 때 아 이거는 이득이야. 할인을 하니까 지금 좀 7만 원 초과해도 지금 사야지. 여러 가지 합리화하는 방법들 이런 게 막 떠오르고 자기 자신을 이런 면에서는 믿지 않고 딱 그냥 7만 원만 넣어놓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맹파라고 하잖아요. 냉장고 파먹기. 일단 식재료를 다 꺼내고 냉장고도 닦고 이제 그 재료들로 뭘 해먹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음식을 사지 않고 이제 남은 재료들로 다 먹고 나서 저자가 알려준 꿀팁들로 이제 야채 같은 걸 좀 얼려가지고 생활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도 그런 서비스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조리된 도시락 같은 걸 여기서는 배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개별로 가서 사면 한 10불? 한 만 원 정도 하는데 공식 웹사이트 같은 데서 이렇게 한꺼번에 주문을 하면 저렴하게는 거의 반값으로도 살 수 있거든요. 한 5천 원 정도? 그래서 저는 그거를 도시락을 좀 냉동실에 넣어놓고 바쁠 때 그걸로 먹는 편인데 또 간단하게라도 차려먹는 게 재밌긴 하잖아요. 야채도 썰고 막 그런 거 그렇게 먹기도 하고 저는 과일을 좋아해서 과일값에 돈을 좀 안 아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아 과일이 솔직히 다 당분이 좀 많잖아요? 그렇게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이제 좀 절약을 해야겠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줄여야겠다. 차라리 야채를 좀 더 사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 배운 꿀팁이 있는 게 저자분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질문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전문가들한테 뭐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뭘 물어볼 때 부탁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부탁을 하면서 계속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귀찮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고 나면 꼭 빵 교환 쿠폰이나 커피를 선물로 드린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내 편으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데 되게 꿀팁이더라고요. 만약에 저도 그래야 할 일이 있으면 아 이 방법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아 10년만 젊었어도 이 생각 저도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돌아가도 그때 내 최대치가 그거였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서 뭐 하겠어요.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차라리 10년 후에 내가 너무 간절히 빌어가지고 10년 전으로 돌아온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 10년이나 젊어졌잖아. 혼자 이런 생각하면 좀 더 오늘에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젊었다면 하는 그 나이가 바로 지금이다. 맞아요. 몇 년 전에 제가 나이 때문에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에 비하면 그때 나이는 훨씬 또 젊잖아요. 그때 나는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해서 그걸 향해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 이런 게 아닐까요? 더 이상 나이 먹는 게 두렵지 않다는 50대 중반의 저자에게 힘을 얻어서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